보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 밖에 안됐네 새벽 6시 15분 빠빠빠라바라밤 카수미 인 husband 야저 뭐 룰렛 뭐 룰렛 뭐 그거 뭐 이때요 투네이션 룰렛인가 응 도입 응 그거 뭐 도입을 한 번 생각해본다 그거 에여리 네 근데 저는 그거 아직 안해놨어요 설정 안해놔가지고 안돼요 아 얘네 짱! 아 요즘에 투덴셨이 그래서 대세구나 몰랐네 그거랑 연루가 된지는 몰랐어요 어쩐지 고맙다냥 그분도 어제 언급하시길래 뭐가 있나? 그런게 있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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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더 아저씨 오타노시 마스 등 아 아 아 아 예예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은 바로는 안할 것 같고 귀찮아가지고 조금 알아보고서 저도 아직 몰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룰렛 하면 뭐 게임 연속으로 한 개 신청하기 두 개 신청하기 뭐 세 개 신청하기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꽝 되면 신청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이런 거 재밌겠다 그거 당신은 앞으로 게임을 신청할 수 오늘 하루 게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꿀재미 유료로 게임 신청 못하고 하하하하 원래 그런 어이없는 게 있으니 재밌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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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지른데 지긴설 지긴대 그리고 말하자 당신이 하지 않는다 준비됐어! 아저씨! ㄹㅇ ㄹㅇ 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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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재밌는거 좀 아디 아이디어로 좀 성격은? 성격이 이루어져요! 그것도... 미야마의 요텐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